이스라엘을 전격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이스라엘과 중동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471명의 목숨을 얻어간 가자지구 병원 피폭 참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평을 들면서 요르다니스에 열릴 예정이던 사자회담 일정이 정격 취소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꼬여버린 바이든 대통령의 위험한 외교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개입할 경우 미군 파병을 승인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 가격을 깎아줘도 재고가 남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한편 테슬라 전기차는 또다시 리콜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엔 브레이크의 미감지 문제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기열자동차의 절도 또한 심각하다는 보도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한편 초유의 사태였던 연방 하원의장 해임 이후 신임 하원의장 선출 과정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이 두 번째로 내세웠던 하원의장 후보 짐조던 법사위원장이 오늘 두 번째 하원의장 본의의 표결에서도 또다시 선출에 실패됐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유에스케인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상담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4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4키즈를 상실하셨다면 healthcare.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연방 하원의장 회의 미후 신임 하원의장 선출 과정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두 번째로 내세웠던 하원의장 후보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어제 첫 번째 본회의 표결에서 공화당 내 20명의 반란표로 인해 하원의장 선출이 무산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표결이 진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공화당의 반란표가 더 쏟아졌었습니다. 결국 의장의 공석으로 인한 하원의 기득마비 사태와 2024 회계연도 본예산 협상 및 처리 차질도 당분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면전에 나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에 맞서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긴급 지원을 포함해 천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을 의외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전기 차량 업체 테슬라가 SUV 모델 X 5만 5천대를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2021년에서 2023년 생산된 테슬라 모델 X 5만 4천 76대가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해도 이를 감지하지 않아 경고를 알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할 시 브레이킹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테슬라 서비스는 OTA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지난 8월 초부터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의 조향불능 등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차량 절도 범죄가 전년 대비 10.9% 증가해 약 100만 대의 차량 절도가 이루어졌다는 FBI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7만 명에 가까웠고 이 가운데 남성이 78.3%였다고 전했습니다. 위협 등을 통해 차량을 탈취하는 범죄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25,400건이었습니다. 절도가 빈번했던 차종 순위를 보면 1위에서 3위까지는 대형 쉐보라 픽업트럭과 포드 픽업트럭 그리고 혼다 시빅이 들어갔습니다. 4위는 혼다 오코드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절도 건수가 상위 5위에서 7위까지 랭크되었습니다. 차량 절도가 많이 이루어진 한국 자동차들은 소나타와 엘란트라 옵티마 등이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미국 37개 도시에 차량 절도 범죄를 측정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3.5% 늘었으며 증가분 대다수는 현대 기아 모델에 대한 절도에 따른 것이라는 미 싱크탱크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16년간 복역했다 풀려난 남성이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2020년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레너드 옐런 큐어가 조지아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플로리다 주 남부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방문한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과속운전을 했습니다. 이를 본 교통경찰은 큐어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지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큐어는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하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총을 발사했고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2003년 플로리다 주 브로드워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무장항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사건 당시 범세 현장이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20년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81만 7천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다시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니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보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카드, 즉 EBT 카드 정보를 훔쳐 만든 새 카드로 돈을 빼가는 사기 수법으로 LA 카운티에서만 무려 4천만 달러가 사라져 2년 전보다 40배 이상 피해가 커졌다는 보도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기범들은 주정부가 EBT 카드에서 입금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ATM에서 대기하고 있다 입금 즉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제적으로 범죄 조직까지 움직여 유럽 등지에서 온 사기범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사기범들은 손쉽게 몇 분 안에 카드 정보를 불법 복제하는 스키밍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를 읽어드리는 기계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할 시 손으로 가릴 것 등도 조언이 되었습니다. 올해 41세 팝스타 브리티니 스피어스가 20년간 숨겨 낙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스피어스는 오는 24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 더 우먼 인미에서 동갑내기 가수 겸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사귈 당시 임신했으며 팀버레이크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 낙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피어스는 24년 전 17살 때 팀버레이크와 약 3년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버레이크 측은 이와 관련한 미 언론의 확인 요청에 응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브리티니 스피어스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쳤고 두 번째 낙편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편 팀버레이크는 2012년부터 배우 제시카 비엘과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슬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매웠던 고추보다 더 강한 매운맛을 가진 고추가 나타났습니다. 기네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한 농부가 육종한 페퍼엑스를 선정했습니다.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농도로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스코빌지수로 볼 때 페퍼엑스의 스코빌지수는 약 269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코빌지수 269만이란 숫자가 와닿지 않는다면 한국의 불닭볶음맨을 보면 4404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269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극강의 매운맛인 것입니다. 품종을 계량해 이 고추를 만든 에드커리는 페퍼엑스를 먹었을 때 3시간 동안 더위를 느낀 뒤 격렬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격려는 끔찍했다며 나는 비를 맞으며 약 1시간 동안 대리석 벽에 납작어뜨린 채 고통에 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커리씨는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페퍼엑스와 씨앗을 출시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판매되는 핫소스를 통해서만 페퍼엑스를 맛볼 수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의 소식들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의 소식들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점격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이스라엘과 중동 파트너들과 앞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 방문 하루 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병원의 폭격으로 500여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과연 누가 폭격을 했는지를 놓고 이스라엘 쪽 주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중동 국가 순방에 차질까지 생기는 등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린 확대 양자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전쟁 내각 구성원들과 만나 하마스의 공격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하마스가 인류에 대한 끔찍한 이중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하마스는 민간인 사상자를 극대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방문 하루 전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한 병원이 미사일 폭격을 받아 최소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공격의 주체라고 주장하며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바인 대통령도 이 병원 폭격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이 미국 정보기관의 독립적인 검진 과정을 거친 뒤 나온 말인지 명확치 않다고 전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병원을 공격한 미사일 폭격이 팔레스타인 본인들 스스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병원을 공습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과 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바인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언론이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471명의 목숨을 하사간 가자지구 병원 피폭 참사에 조바인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요르단 세일리의 예정이든 사자회담 일정이 정격 취소됐습니다. 조바인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뒤 곧바로 요르단으로 이동해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사자회담을 열 계획이었지만 취소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회담 일정이 직전에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병원 피폭 참사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아예 바이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를 나란히 방문해 그 균형을 갖추렸던 조바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구상은 시작부터 삐거렸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병원 참사를 팔레스타인 스스로가 저질렀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을 옹호했던 바이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외이라고 믿고 있는 중동 지역의 성난 여름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랍 국가들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바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영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정직한 중지자로 보이려 했던 노력은 역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 내 미국의 입지는 더욱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연방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바인 대통령이 의회의 천억 달러 규모의 안부 패키지 예산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다만 연방 하원 통과가 현재로선 어려운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항목을 나누라는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바인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배만 등에 대한 천억 달러 규모의 안부 패키지 지원 예산을 연방의회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안이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내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2016년 체결한 10개년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38억 달러씩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연방의회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놓고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과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의회는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주의 및 경제 지원 등을 위해 총 113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단 조방의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을 패키지로 함께 담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석이 된 하원의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부의 모든 예산은 연방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가운데 차기 하원의장 선출 전까지는 예산은 처리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도로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의 정보수장들이 중국의 첨단기술 절도 행위가 전세계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5개국 정보수장의 공개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스 5개국 국정보기관장들은 어제 페리포니아주 팔토할터에서 열린 신흥기술 보안혁신회의에서 중국이 인공지능 AI나 양자기술,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밀들을 훔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중국은 오랫동안 사이버 침입과 인적 정보 작전,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기업 투자나 거래 등 거미줄 같은 기술들을 모두 동원해 기업들 표적으로 삼아왔다며 그 거미줄 가닷들은 보다 뻔뻔하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다른 모든 주요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개인 기업 데이터들을 훔쳐왔다며 AI 기술이 위법 행위를 증폭시키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호주 안보정보원, ACO의 마이클 버지스 원장도 중국 정부는 인류 여사상 가장 지속적이고 규모가 크며 정교한 지식 재산과 전문 지식 도용에 관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주 버지스 원장은 지난달 중국이 유명 호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을 잠입시켜 기밀을 빼내려는 시도를 적발한 사례까지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영국입니다. 영국 정보기관 MI5, 켄 맥컬롬 국장은 은밀한 중국의 활동에 대한 MI5의 조사가 2018년 이후 7배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빗 비뇨 캐나다 보안정보국 CSIS 국장은 중국이 서방정보당국의 단속 노력에 계속 적응해 점점 더 은밀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앤드류 햄프타운 뉴질랜드 안보정보국 SIS 국장 역시 기업인들이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도전 과제를 분명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나라들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공개적으로 함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례없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회동에 르펑이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과 비방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은 지식재사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위협 증가 등 전세계 긴장 고조에 따라 미국 내 군수업체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스 저널 등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위협 증대를 의식해 미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산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 또한 이어졌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부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며칠 만에 미국산 무기들이 이스라엘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잉이 생산하는 250파운드 유도폭탄과 또 미국 레이시언과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이 공동 생산하는 아이언돔 방공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미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의 대만 등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화 등의 영향으로 촉발된 전투기와 미사일, 전차, 탱크, 야보 등 그 무기들 수요의 세계적 증가세가 한층 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각국들의 군사 관련 조달 규모는 내년 총 241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3%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년 동안 증가율으로 된 월등히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또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기병력 등 국방지출 금액도 2조 2천억 달러로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무기들의 수출은 2,056억 달러로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비중은 10년 전에 30%보다 15%포인트가량 커진 것으로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최고치라고 뉴욕타임진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산 무기가 인기인 것은 기존 동맹국들이 무기 조달을 늘리는 가운데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를 선호했던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4%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내걸고 무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417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 승인을 미국에서 받아 로키드마튼의 F-35 스탠스 전투기 등 무기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자급받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이 미국산 무기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 이제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미국산 무기 도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군수업계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스라엘 등의 주문까지 가세하면서 폭주되는 수요를 생산 능력이 따라잡지 못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는 보도입니다. 또 넘쳐나는 무기 수입 수요로 미국의 항북과 티르키티 등 방위 상업체들도 그 수출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각국이 무장한 경쟁적으로 강화하면서 앞으로 국제 분쟁에서 무력을 동원할 가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 통제협회의 마이클 클레어 의사는 이런 무기 판매가 결국 지역 분쟁은 보다 악화시키고 결국 강대국 간 전쟁의 방화소가 될 위험성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몰터스가 2024년 내년 예정됐던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의 가동 시점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미국 내에서 예상을 밑돌자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분석입니다. 제너럴 몰터스 GM사는 디트로이트의 교회 오리온타원의 공장에서 내년 말부터 예정됐던 전기 픽업 트럭 쉐보레 실버라도 EV와 GMC 시에라 EV 생산을 2025년 말로 1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평가 기관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지난 3분기 판매량은 전분기보다 6% 증가에 그쳤습니다. 일단 자동차 기업들 간의 전기차 경쟁 또한 심화되며 그 수익성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 조사 전문기관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평균적으로 쓴 돈은 지난 1월 5만 9천 달러에서 지난달 4만 8천 달러로 만 달러 이상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바로 주요 모델들의 가격을 인하한 여파입니다. 월시스저널은 1년 전만 해도 전기차 시장은 대기자 명단이 길었고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에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인하돼도 일부 전기차 재고가 남아있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기업들 또한 전기차 수요 둔화를 우려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도사는 최근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EV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한 교대 근무를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포도사 역시 전기차 생산량 증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연간 6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목표 달성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전기차 부분에서 연간 45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GM사는 공장 가동 연기 결정은 노조와의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GM사는 현재 미국 자동차 기업 빅드리에 함께 속한 포드와 스테란테스와 함께 전미 자동차 노조와 임금 협상 중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앞으로 4년 동안 임금 40% 이상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자 현재 기업 내 자동차 공장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한이밀집 거주지원 중심으로 한 지역뉴스들 헤드란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오늘의 미 전국 한이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두 번째로 내세웠던 하원의장 후보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어제 첫 번째 하원 본회의 표결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표결에서도 선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공화당 내 반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개입할 경우 미군 파병을 승인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레바논의 근거지를 둔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세력이 개입해 중동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이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식수와 음식,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높아지자 직접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위협 증가 등 전 세계 긴장 구조에 따라 미 군수 업체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터널 등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4.9%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내 소비가 호주를 지속하면서 연착륙 기대를 키운 게 채권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교통당국은 테슬라가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X 5만 5천대를 리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테슬라의 해당 차량들이 브레이크 시스템과 관련한 연방 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가 2024년 예정됐던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의 가동 시점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을 밑돌자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동맹 5IZ 국가의 정보수장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중국의 첨단기술 절도 행위가 전세계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LA시에 접수된 민원이 무려 36만 3천 건을 웃돌면서 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낙서,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는데 특히 노숙자 관련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복지금 카드, 즉 EBT 카드 정보를 훔쳐 만든 새 카드로 돈을 빼가는 사기수법으로 LA 카운티에서만 무려 4천만 달러가 사라져 2년 전보다 40배 이상 피해가 커졌다는 보도입니다. 헌팅턴 비치 시의회가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적인 내용을 남은 책의 열람을 금지하는 시조례를 발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위대한 갯집이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권장도서인 책들도 성적인 내용이 있어 읽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한 대형 약국체인 라이레이드가 전국 154개 매장을 폐쇄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에는 캘리포니아주에도 31곳의 매장들이 포함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모두 16개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어제저녁 8시 30분경 말리부 지역 퍼시피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추돌하면서 길가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쳐 여성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과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황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뉴저지주에서 운전면허증 시험 없이 발급받게 됩니다.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로라 카바나 뉴욕시 소방국 국장이 아마존의 전기, 자전거, 스쿠터 관련 잇따른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리투미온 배터리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협조사안을 발송했습니다. 뉴욕 소방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리투미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208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 본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년 전 뉴욕 한인사회 역사상 최초의 시의원으로 보표던 린다이 시의원과 줄리원 시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시의회 23선거구와 26선거구 선거에 한인사회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실시될 예정인 제31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미셸 송 전 뉴저지 한인회 수석부회장과 에드리안 이이 베넬리 그룹 사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주 에디슨 지역 한 주택가로 숙굴버스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보도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차량 절도 범죄가 전년 대비 10.9% 증가에 따른 연방수사국 FBI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약 100만 대의 차량 절도 중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절도 건수가 상위 5위에서 7위까지 랭크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에 미 전국 곳곳에서 양측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연일 쏟아져 나와 움싸움까지 벌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성실해 건강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고브에서 질높은 건강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 진료,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와 함께 월 10달러 미만의 건강플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으로 전화하시며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달 1일부터 보장을 받으세요. 헬스케어.고브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으로 전화하세요. 여기서 내일은 하시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륨 가격 전해드립니다. 헬스케어.고브를 방문하시거나 헬스케어.고브를 방문하시거나 가제지군의 팔레스타인의 한 병원에서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오별 개명 가까이 숨진 피폭 참사에 대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공습을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고 각각 주장하면서 현재 양측의 진실 공방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쪽 손을 들어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위험한 외교라는 지적이 나온 오늘입니다. 일단 조바이든 대통령이 외교회법 모색을 위해 준비했던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자회담 역시 전격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도에서 결사를 자처하며 중동으로 날아갔던 조바이든 대통령은 무슬림 분노 여풍의 반쪽 외교라는 평가 또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오늘 백악관이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식수와 음식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발표까지 나오겠는데요. 무슬림의 분노 여풍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나온 정책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